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3절까지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덕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눈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가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라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하여 구약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제가 하는 말을 그냥 지나가는 그런 소리로밖에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13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말은 이 사건은 민수기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민수기의 사건을 우리가 잠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시게 되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의 길을 따라 에돔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이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므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이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나와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의 길을 따라서 애돔 땅을 우회하려 했었죠 왜냐하면 애돔 땅으로 가는 것을 애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애돔 땅을 지름길을 지나서 가지 못하고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자신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것을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지금 먼 길을 돌아가야 돼서 마음이 상했는데 그 원망이 모세에게 모두 다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리고 또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원망을 했다라는 거죠 일단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그들이 원망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은 보이는 모세 자기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하죠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애국당에서 보여주셨던 많은 이적과 기사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것을 보았어요 또 마라에서 쓴물을 먹을 수 없는데 모세가 막대기를 잘라서 쓴물에 던지니까 단물이 되어서 그 단물을 먹었던 그러한 기적들도 그들이 체험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은 뭐냐면 저녁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그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어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그들은 만족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표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거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 방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굶어 죽을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셨어요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도 마셨고 또한 그들은 만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제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 다시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그들은 애국당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먹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는 것이 매일 같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원망했어요 처음에는 그 만나가 내렸을 때 그들은 정말 감사하게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똑같은 만나를 매일같이 먹어야 되니까 질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는 감사함으로 먹었는데 똑같은 것을 매일 먹으니까 이제는 하찮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음식이 이제는 싫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 사막에는 여러 가지 정말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광야에는 정갈도 많고 불뱀도 많은데 하나님이 불뱀과 전갈을 전갈로 하여금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불뱀에 물리게 하셨어요 원래는 이들이 물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불뱀을 막으셨는데 이제는 막지 않으신 거죠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뱀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물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과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렸죠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죽음에 몰리게 되니까 불평했던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당신에게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부르짖었던 거죠 죽어가니까 죽어가지 않을 때 불뱀이 물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죽어가는 순간에 놓이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곳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뱀에 물렸어요? 지금 당장의 이 사막에서 불뱀에 물려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이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럼 모세가 이 불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뚝딱하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불뱀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녿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주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녿을 녹여야 되고 그것을 장대 위에다가 뱀처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간이 필요하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금 뱀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동뱀을 그러면 내가 지금 뱀에게 물린 사람의 입장으로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모세가 지금 녿뱀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냥 만드나 보다 기다리지 뭐 이런 마음이시겠어요 아니면 저 미쳤다 그러겠어요 지금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지금 뱀에 물린 그런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나 아니 지금 당장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빨리 뭐 기도를 해서 나를 낫게 해주든지 뭐 어떻게 지금 당장이 뭔 거를 원하는데 그거는 안 해주고 노뱀을 만들고 있어 그것도 노뱀을 만들어서 갑자기 노뱀을 들더니 이걸 보는 자마다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얘기야 나는 지금 당장에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네? 노뱀을 보면 살겠다? 여러분 같으면 그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지금 있어 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읽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상황에 지금 놓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물렸어요 그러면 나만 지금 물린 게 아니라 물린 나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은 또 어떨까요?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응급실에 가족 한 사람이 실려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노뱀을 만들고 있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욕 나오죠? 여러분 같으면 욕 안 나오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노뱀을 만들어 항상 성경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 환경 속으로 그리고 이 장면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셔야 돼요 내가 되어봐야 돼요 내가 이 장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를 여러분들은 상상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장에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노뱀을 만들고 있는 모세 그리고 이 노뱀을 만들고 나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들면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노뱀을 보면서 아 저거를 보면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겠나 아니면 미쳤다라고 생각하겠나 보는 사람이 많았겠나 아니면 차라리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아예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겠나 물론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것을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본 사람들은 나함을 얻고 살았어요 안 본 사람들은 죽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본 사람도 있었을 수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어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본 사람도 살았어요 그러나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노뱀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죽었든 죽어가는 사람이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내가 사는 거죠 내가 당장 지금 살아야겠어 그러면 지금 이 노뱀을 봄으로써 나는 사는 거예요 이곳을 갑자기 의사가 와서 나를 치료해줘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노뱀을 보는 거 하나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죠 그냥 노뱀만 보면 사는 거야 다른 응급 조치가 아니라 그냥 노뱀만 보면 살아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다였어요 그냥 노뱀을 보면 끝이에요 그럼 왜 노뱀일까요? 뱀은 성경 속에서 어떠한 모습인가요? 노뱀은, 아니 그러니까 뱀은 성경 속에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 그러면 만들려면 무슨 좋은 걸 만들든가 왜 하필이면 뱀이야 또 나쁘잖아요 그들이 만든 것들은 오히려 금송아지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었지 뱀을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뱀이야 왜 또 노수로 만들었을까요? 왜 금은 아니고 왜 은은 아니고 왜 노실까요? 노수로는 노수로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수로는 심판을 의미하죠 그런데 왜 노수로는 심판을 의미하는지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노수로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뱀은 제가 나쁜 거라고 그랬죠 뱀은 나쁜 거예요 뱀은 나쁜 건데 뱀이 심판을 받은 거죠 노 뱀이라는 것은 그러면 뱀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뱀이 어떤 심판을 받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로 또다시 가야 돼요 그럼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뱀이 여자와 아담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3장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장 14절을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선도 여자의 후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선도 여자의 후선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그랬어요 여자의 후선은 내 머리를 상한다 그러면 뱀이 있는데 머리를 콱 짓니겨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겠죠 뱀은 머리를 밟아서 그냥 짓니겨버리면 죽잖아요 모든 동물이 그렇잖아요 머리를 갖다 짓니겨버리면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의 후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그랬어요 여자의 후선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죠 당연히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으셨어요 죄의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뱀은 어떻게 했어요? 뱀은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그의 사망권세를 깨트려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노뱀의 사건이에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들었다 자,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들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으시죠 그를 믿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마치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만들어서 그것을 들었더니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나은 것처럼,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림을 받으셨을 때 거기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원보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서 들려요? 십자가 위에 들리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죄의 심판을 받으시죠 마치 뱀이 죄를 상징하고 그 죄가 심판을 받듯이 그래서 노뱀을 만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심판을 하시는 것에 있나요? 아니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가요?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악인은 그 죄값을 받아서 너는 죽어도 싸 너는 심판을 받아도 싸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는 좀 다르죠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림을 받은 자 예수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줄줄줄줄 외는 것 말고 여기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오 예수의 마음이에요 맞나요? 근데 왜 우리는 너는 죽어도 싸 너는 지옥에 가도 싸 이런 마음이 드는가요? 그건 절대로 예수의 마음도 아니오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깨닫는다면 그리고 이 13절의 말씀을 깨달으신다면 이 16절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줄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제가 13절부터 설명을 해왔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17절의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나는 이해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로말미야마 세상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우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요? 악한 것들은 다 쓸어서 지옥에 그냥 던져버려서 심판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아니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이것을 줄줄 외우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오죠 끝까지 믿지 않는 자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할 수도 없고 구원을 어떻게 줄 수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선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심은 모든 이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인데 그것을 굳이 안 받겠다고 거부한다면 그건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전지전능하시니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맞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했어요? 이 말은 틀리다고 했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놀래요 그게 왜 틀린 말이지? 틀리다고 하는 것이 그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단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 자살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거짓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어둠이 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스스로의 속성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나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 있는데 너 죄 없어 그러고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너 안 믿는데도 내가 구원해 줄게 안 돼요 그거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죄 있는데 너 죄 없으니까 그냥 용서해 안 믿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그냥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믿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믿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왜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그 효과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 구원은 오직 믿는 자만에게 합당하고 믿는 자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저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나눴던 말씀과 같은 이야기죠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제가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제가 카타람바노라는 말을 사용했었죠 카타람바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뭔가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받지 않더라라는 말이라고 했죠 빛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거부하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고 그걸 거부하다라는 이야기죠 왜? 우리의 스스로의 못 때문에 행위가 악함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를 짓죠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죄를 져요 그러면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음출어들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를 짓고도 당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를 지으면 그것을 감추고 싶어하죠 부끄러우니까 자랑스럽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니까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둠으로 밀려가요 당당한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가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했다 즉 다시 말해서 빛이 실은 거죠 왜? 빛 가운데로 가면 내 잘못이, 내 행위가, 내 악함이 드러나니까 그게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밀려가요 어둠 가운데 계속 있고 싶은 거죠 밝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로수 가운데 한 깜깜한 한밤중에 칠흑 같은 그런 한밤중에 이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빛이 자기에게 비추니까 자기를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빛 가운데 서 있지 않는 사람 저 어둠 가운데 그 가로등에 빛이 비치지 않은 어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안 보여요 자기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가로등 그 불빛이 비치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겠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보여요 그러나 나는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볼 수 없어요 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부끄러운 자 죄를 지은 자는 모두가 다 어둠 가운데로 머물러 있어요 왜? 그들은 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어둠 가운데로 가요 어둠을 사랑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가 자기를 통하여 나타난 사람들은 어디로 나오는가? 빛 가운데로 나와요 왜? 그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꾸만 자꾸만 어둠 가운데로 밀려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신 후에 유다 땅에 거하시면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요한도 옥에 갇히지 않았으니까 그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풀었다 근데 그때 요한도 살렘에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요한에게도 와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4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25절부터 보니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의 제자가 아니 선생님 사람들이 저 예수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베풉니다 왜 선생님도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도 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이 요한의 제자는 뭔가가 불만인 거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로 나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그것이 뭔가 못마땅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세례를 베푼다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의 의미는 뭐죠? 세례가 죽고 예수와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세례는 물론 성경은 세례라는 말보다는 침례라는 말이 옳죠 침례라는 말이 옳은데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숨을 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속 안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나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산다라는 의미죠 내가 죽음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다시 산다라는 뜻이 바로 침례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침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침례를 누가 이전에 또 받았었죠? 이 신약 이전에 누가 이전에 이 신약 이전에 예수님이 이 세례를 베푸시기 이전에 누가 세례를 또 받았나요? 예 구약에서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 것 같이 말하지만 좀 비슷한 거 나만 잡고 있는 몸이 그게 되나? 진행상과 없는 침례 구약에서는 침례를 받은 사람이 없나요? 세례의 요한이 처음부터 침례를 시작했나요? 한번 구약을 한번 쭉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누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세례를 받은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에 이르렀어요 홍해에 이르렀는데 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갈라놓으시면 좋잖아요 도착해서 그냥 건너가면 되니까 어쨌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실 거니까 근데 왜 안 갈라놓으셨을까요? 아니 미리 좀 갈라놓죠 미리 준비해놓고 갈라놓으면 거기 도착할 때 그냥 딱 건너면 되잖아 그들이 도착했을 때 홍해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어요 모세에게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라고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불을 짓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우리 한번 그 장면으로 한번 가서 보자고요 맨날 영화 쉽게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추레우키 14장이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불을 짓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불을 짓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 좌우로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므로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바다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져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랬어요 어디로 나아가? 홍해 앞으로 홍해 앞으로 어디로 가? 지금 물이 있는데 뭔 말이에요? 죽으란 얘기예요 물이 지금 갈라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가래 죽으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물이 아직 안 갈라졌는데 앞으로 가라니 어디로 가라는 거야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물이 아직 안 갈라졌으니까 앞으로 가라는 말은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죽으려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홍해는 그 홍해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죽음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세요 그런데 애국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언제 들어갔죠? 홍해가 갈라져 있을 때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가 안 갈라진 상태에서 앞으로 간 게 아니라 홍해가 이미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애국 군대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애국 군대 입장에서는 뭐예요? 홍해가 이미 갈라져 있으니까 그 길은 지나가도 되는 길이죠 지나가도 되는 길이 이미 갈라져 있으니까 그래서 애국 군사가 그 길을 들어간 거예요 그 길은 지나가도 되니까 이미 갈라져 있으니까 그들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그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길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길로 바뀌었어요 반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물로 뛰어들으니까 그 물이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잘 지나갔는데 애국의 군대는 이것이 이미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들어갔는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들을 덮는 사망의 길이 돼요 무슨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살고자 하냐? 죽으라는 거예요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예요 왜?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그렇죠? 믿는 이들은 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믿는 이에게는 다 있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잖아요 물론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지만 그러면 세례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으셨는지 그냥 뭐 머리에 물 뿌리는 그런 세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례를 받으셨죠 자 그러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건 아니죠 그쵸? 그러면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음을 감사한다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감사할 일이야 세례를 많이 베풀어야 감사한 일이지 세례를 많이 안 베푼 게 감사할 일이에요? 세례를 많이 줘야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하고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개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나눴어요? 파벌을 나누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개바에게서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세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들의 세력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어떠한 의미인지 그들이 알았다면 이런 세력 다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가지고 그들은 세력 다툼을 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뭔 말이에요? 다 우리에게 와서 선생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례는 내가 왜 세례를 받는가를 온전히 알고 받아야 돼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물을 뿌리는 또는 물속에 잠기는 이런 침례를 받은 것으로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다 됐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런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알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똑바로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행위가 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하면 예수가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예요 누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야 저 사람 복음을 잘 전하더라 만약에 이렇게 드러난다면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예수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를 보셔야지 저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가 드러나고 있다면 저는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나타나서는 안 돼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나의 행위, 나의 봉사, 나의 예배, 나의 모든 것이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세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착한 행위를 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그들이 한 것은 뭐였어요? 자기를 드러내려 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정말 예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빴어요 그래서 그들이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나의 행위로 정말 내가 나타나고 나의 행위가 나타나고 나의 못던 것이 나타난다면 나는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가 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쇠하여지면 쇠하여질수록 그는 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약할 때 강해지느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의 능력이 높은가요? 예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능력이 높은가요? 예? 누구의 능력이 더 높아요? 그러면 나는 자꾸만 낮아지고 자꾸만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는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학교였던 가말리엘에서 수학을 했어요 그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어요 그죠? 그는 그 당시에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성경 나눔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었던 우리는 뭐라고요? 흙의 먼지 흙의 먼지가 뭘 나타내겠어요? 뭐 드러낼 게 있다고? 나는 흙의 먼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누가 더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예수는 점점점점 작아져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내 스스로가 느끼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정말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들이 내세울 거 많아요 나 어느 학교 나왔고 나 어느 정도 공부했고 나 돈이 얼마나 있고 내 비즈니스가 어디 있고 난 어디에서 일하고 나는 이 정도의 위치에 있고 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뭐 나타내려면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내 재산이 내 위치가 내 지식이 나타내면 뭘 나타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의 먼지예요 여기서부터 나의 신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나는 흙의 먼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드러낼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내가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내가 한 순간 한 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요한복음 3장의 30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외워야 될 요절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고요? 만물 위에 계세요 그는 만물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만물 위에 계세요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요 그는 차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에요 차원 속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그는 차원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는 만물 위에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만물이죠 그가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드러낼 게 뭐가 있어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죠 예수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아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세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우리가 일단 여기 내용을 보자고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유대에 계시는데 유대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지도를 좀 보도록 하자고요 지도를 지도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지금 유다에 계신다 그랬어요 자 유다는 이쪽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갈릴리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맞나요? 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사시던 곳으로 가시죠 갈릴리 근처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면 자 그러면 다른 지도를 좀 보자고요 자 여기가 지금 유대예요 유대예요 유다 땅이에요 베들렘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유다 땅이죠 자 여기 아래쪽 부분을 유다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유다는 어디 근처에 있어요? 이 사해 근처에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도 그렇고 베들렘도 그렇고 이 사해 근처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갈릴리 호수까지 가려면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그 내용은 신구약 중간사를 설명드리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려진 이후에 먼저 이스라엘이 망하죠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래갖고 아수르가 펼친 정책이 뭐였냐면 이주 정책을 사용했어요 이주 정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을 옮겨다가 다른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막 셔플링을 한 거죠 이쪽 저쪽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왜? 그 땅에서 도모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무너짐으로 BC 721년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 저쪽으로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됐죠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방 민족들과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순수 혈통이 아닌 이제는 다른 이방인들과 섞인 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다가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영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 지으려고 했던 성전은 그 수룩바벨의 성전이었어요 그 수룩바벨의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겠다 그랬는데 유대 사람들이 노하고 거절을 해버렸죠 유대 사람들이 노하고 거절하는 바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부터 항소를 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개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이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길로 갔냐면 이쪽 요단강가 쪽으로 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쪽 예루살렘이나 베들레엠에서 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 올바른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조금 더 빠를 텐데 이 길을 선택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쪽 오른쪽 동편으로 와서 이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다른 동네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길을 선택하셨어요?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동쪽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동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길을 선택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유다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쪽 길을 선택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이 길을 선택하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길을 이미 정하고 가신 걸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 길을 정하고 가신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이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길을 선택해서 가신 거예요 왜?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이미 이전부터 원래 알고 지내던 여자인가요? 당연히 모르는 여자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생판 본 적이 없는 여자를 만나러 예수님이 이 길을 선택해서 올라가세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이 길을 선택해서 가셨으니까 그러면 이 길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베델로 가서 쉐케무로 가서 그냥 올라가면 되죠 그런데 어디로 가셨어요?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북쪽으로 올라가시다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서쪽으로 가셨죠 원래는 동쪽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시다가 서쪽으로 가셔서 일부러 사마리아 쪽을 거쳐서 가시죠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사마리아인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는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랬어요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랬어요 맞죠?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지금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야곱이 언제 우물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야곱의 우물의 사건이 나오죠? 뭐라고요? 구약에서 야곱의 우물 사건이 안 나와요? 나오죠 제가 늘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파노라마처럼 구약에서부터 쭉 이렇게 흩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성경을 구약을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어떤 사건, 어떤 사건 쭉 이렇게 그려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우물의 사건이 도대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야곱의 우물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안 나와요 야곱의 우물에 대한 사건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이 언제 요셉에게 어디에서 무슨 땅을 줬죠? 야곱이 요셉에게 무슨 땅을 줬나요? 땅 안 줬는데 땅 안 줬어요? 너무 먼 나라 얘기여서 잘 기억이 안 나죠? 너무 먼 나라 얘기여서 잘 기억이 안 나죠? 이렇게 자녀메일이 있으시잖아요? 축복 축복이요 예? 자 우리가 장세기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장세기 4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장세기 48장 제가 다 읽어보진 않을게요 이 4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를 야곱에게로 데려와서 축복을 받게 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손을 갖다가 이렇게 크로싱해서 오른손을 갖다가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갖다가 무나세 머리에다가 얹었어요 그래갖고 요셉이 그걸 보고 나서 아버지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보다 그러고 아버지 손이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시고 아마 이렇게 잘못하신 것 같다고 했고 이 손을 옮기려고 했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그러죠 나도 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무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무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조국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뭘 줬나요? 세겜 땅을 주었다 그랬어요 세겜 땅을 주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을 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랬어요 그럼 그 준 땅이 어디예요? 세겜이죠 세겜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고 요셉이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 속에서 야곱의 우물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야곱이 여러 군데를 머물렀었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 형인 애서에게서 장작권을 빼앗고 예서가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자기 삼촌인 라반에게로 도망간단 말이죠 라반에게서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죠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라헬과 레아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돌아가라 그러죠 그래서 야곱이 돌아오죠 자기 아버지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왜? 베델을 유의 마인드 시켜줘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베델에서 뭐 했는데? 돌베개를 치고 자면서 거기서 꿈을 꿨잖아요 그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하면서 그러면서 깨서 뭐 했어요 거기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거기서 그 있었던 곳을 베델이라 그러면서 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서 내가 뭐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나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를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델이라 그런 거예요 베이트 엘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느닷없이 야곱에게 나타나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이라 하나님이라면 처음 나와요 거기서 그렇죠? 그리고 베델로 가라고 자꾸만 인상을 심어주시는데 야곱이 돌아온다고요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야곱이 어디로 갔어요? 야곱이 세겜으로 가죠 분예를 거쳐서 내려온 것이 세겜이었어요 그렇죠? 세겜에서 뭐였어요? 니나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18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밭담 아람에서부터 평안이 가나한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세겜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라 그랬으니까 베델은 아니에요 그럼 어디겠어요? 세겜이죠 세겜이에요 그러면 세겜에 지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자고요 우리가 좀 장소를 좀 생각하면서 좀 보자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부터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므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려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쇳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죠 자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오셨어요 그죠? 수가성에 오셨는데 여기서 그 우물가에서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근데 그때 시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섯시 여섯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섯시가 언제죠? 열두시 정오 열두시 정오 열두시 그 땡볕이 그냥 쨍쨍한 그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시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그렇게 맨날 설교를 들으셨죠? 예? 그렇게 맨날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열두시 열두시 땡볕이 그냥 쨍쨍한 그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여인들의 다른 여인들의 눈을 피해서 와서 물을 퍼가려고 그때 왔다 라고 얘기해 주로 설교를 듣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는 열두시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왜 열두시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면 자 마테 마가 누가 보금은 공관보금이죠 그리고 이 마테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누가 보금은 조금 더 나중에 쓰여졌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어요 근데 요한보금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쓰여졌어요 동떨어져요 다른 공관보금과는 좀 동떨어져서 기록한 것이 요한보금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보금서 중에 하나가 요한보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보금 좀 뒤쪽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요한보금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보금 1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박해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회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빌라도와 함께 계시죠? 예? 빌라도와 함께 계세요 근데 몇 시에요? 6시 6시죠 그럼 6시면 몇 시라고요? 그럼 12시잖아요 그죠? 12시에요 자 그러면 6시라면 12시인데 12시면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박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힌 시간이 몇 시에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요 9시에서 십자가에 못박이셔서 3시에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힌 시간이 오전 9시고 12시부터 시작하여서 어둠이 내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까지 그 3시까지 어둠이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시간은 6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12시에 어디에 계셔야 돼요? 이미 십자가에 못박히셔서 어둠이 벌써 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빌라도 하고 함께 있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혔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유대의 시간인가요? 아니면 로마의 시간인가요? 로마의 시간이에요 이건 로마의 시간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이 아니라 로마의 시간으로 기록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아까 6시쯤 됐다고 그랬어요 몇 시일까요? 6시 3시 지금 아까 19장에서 제가 6시라고 그랬어요 그 6시는 몇 시예요? 12시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지금 그냥 새벽 6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9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그게 9시겠어요? 아니면 12시겠어요? 지금 빌라도와 같이 있는데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는데 그럼 6시면 몇 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히셨는데 그럼 새벽 6시란 말이에요 6시가 그냥 새벽 6시라고요 그러면 여기 6시는 몇 시예요? 그러면 새벽 6시예요? 이건 저녁 6시예요 이거는 오전 12시가 아니고 저녁 12시예요 아니 6시예요 이해가 헷갈리게 한 것이 헷갈리게 한 것이 아니라 시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설교를 어떻게 들어왔냐면 유대 시간으로 자꾸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12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왜? 6시니까 당연히 6시간을 더해서 12시 그러니까 오후 12시 그러니까 땡볕이 가장 쨍쨍할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왔다 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원복음에 나온 시간을 보면 이게 유대의 시간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곳은 저녁 6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완전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이 여인이 물을 길러왔더니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랐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만약에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얻고 우물 깊은데 아니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은 물인데 완전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이 우물에서 푸는 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이 우물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완전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생수가 뭔지 몰라 예수님은 아시지만 이 여인은 생수가 뭔지 몰라요 생수라고 하면 당연히 이 우물에서 이 야곱의 우물에서 뜬 물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물 말고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지금 물들 그런 바가지도 없는데 나에게 무슨 물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입장에 의해서 큰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자는 누구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당신이 아브라함 보다 더 크냐 라고 묻죠 사마리아인에게는 야곱이 가장 큰 자야 왜 그들에게 이 우물을 줬거든 그렇죠 야곱보다 큰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물이죠 이 야곱의 우물에서 뜬 물은 먹어도 또 먹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완전히 다른 물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수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물은 물인데 완전히 다른 물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물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의 우물에서 뜬 물 그때는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어? 전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렇지 너 남편 없지 네가 이전에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또 남편도 아닌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맞는 말이지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난 처음 보는 남자인데 그래갖고 어? 당신은 선지자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처음에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랬다가 이제는 당신이 어? 그럼 선지자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사선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사정을 혼이 꿰뚫어보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였냐면 이 여인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가장 궁금한 부분 어디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 여인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먹마르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녀의 정말 궁극적인 관심은 뭐였냐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를 물은 거예요 이 여인의 질문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어디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한 것이었어요 이 여자가 고민하고 있던 것 이 여자 속에 진짜 마음에 있었던 것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을 때 어 그러면 이분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이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이거였는데 그것을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물은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되겠느냐 이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어디 성전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를 했고 당신들 당신들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이 산은 어디예요 이 산은 어디야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했다 그랬는데 이 산이 어디예요 도대체 동네 뒷산이에요 어딜까요 전혀 감이 안 잡히세요 자 아까 제가 이 수가성에 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수가성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세겜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세겜이 어딜까요 세겜이 어딜까요 세겜이 어딘지 모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세겜은 어디에 위치한 거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위치한 곳이 세겜이에요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만 있었나요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뭐 어디서 뭘 했어요 신명기 28장이 무슨 내용이죠 자 복과 저주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27장 신명기 2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노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받을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쇄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로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에발산에다가 그렇죠? 자 그러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곳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을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모세가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는데 여섯지판은 에발산 그리고 또 여섯지판은 그리심산에 서서 거기서 서로 외치라 그랬어요 맞나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라고요? 세계미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세계미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하가 무슨 일을 했나요? 여호수하 8장에 보시면 여호수하가 그 일을 하죠 왜? 지금 신명계에서는 모세가 한 말이잖아요 모세는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이 일을 하라 그런 거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모세는 이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누가 했느냐면 가난한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하가 한 일이에요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하 8장의 이야기에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모세가 얘기한 대로 그 일을 해요 맞죠? 그러면 에발산에서는 뭐를 하죠?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뭘 선포해요? 축복을 선포하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어느 산에서? 그렇죠 그리심산이에요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그리심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그림만 보세요 이 그리심산에서는 나무가 좀 있죠 그래도 에발산은 어떠죠? 돌산이에요 그렇죠?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그리심산에는 이런 나무가 있고 에발산은 돌산이야 그 중간에 있는 게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수가성은 이 세겜의 어느 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 세겜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왔던 것이 세겜이에요 그러면 세겜에 와서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세겜에 와서 뭐 했어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자고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과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를 조카로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서 뭘 쌓았다고요? 재단을 쌓어요 아브라함이 내려와 가지고 제일 먼저 쌓은 첫 번째 재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야곱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바타 나라메에서 돌아와서 어디에 제일 먼저 머물렀다고요? 세겜 세겜에 몰랐죠 그곳에서 베크시타에 세겜에서 돈을 주고 사고 아까 보았던 창세기 33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바타 나라메에서부터 평안히 가난한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제일 먼저 내려와서 세겜 땅에 머물러서 한 일이 뭐였다고요? 재단을 쌓은 일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와서 재단을 쌓았고 야곱도 거기에 와서 재단을 쌓았어요 그죠? 그러면 재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러면 재단을 왜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세단을 쌓죠 뭐 괜히 쌓아요 거다가 재단을 쌓는 곳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단을 쌓은 거잖아요 그러면 세겜에서 재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죠? 벌써 시간이 지나버렸네 이거 뭐 다 못 마치겠네 그러면 할 수 없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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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